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가상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가상 메모리를 왜 관리해야 되냐? 성능,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근데 성능은 모호한 표현이니까 어떤 코스트 모델을 정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페이지 폴트를 기반으로 한 코스트 모델을 한번 정의해 봤고요. 그리고 가상 메모리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컴포넌트 가상 메모리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고려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계열을 보면 Allocation Strategy, Patch Strategy, Pricement Strategy, Replacement Strategy, 클리닝 Strategy, 그리고 Road Control Strategy 이렇게 총 6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llocation Strategy입니다. Allocation, 할당하는 거죠. 할당하는 전략. 자, 무엇을 할당하냐? 저희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메모리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것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메모리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첫 번째는 Fixed Allocation입니다. Fixed, 고정됐다는 거죠. 메모리 할당이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프로세스에게 주어지는 메모리의 크기가 고정됐다는 뜻이죠. 크기가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저희 페이징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 페이징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 메모리에 있는 각 페이지 프레임들을 나누어 주는, 이 공간을 할당해 주게 되겠죠. 이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고정해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Variable Allocation, 가변 할당이죠. 자, 이거는 프로세스가 일을 하는 동안에 메모리, 할당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즉, 페이지 프레임 수가, 할당받은 페이지 프레임 수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2개였다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저의 전략이죠. 얼마만큼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정답은 적당히겠죠. 물론 적당이라는 건 어디서나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정답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죠. 자, 적당히인데 어떻게 적당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너무 메모리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10개, 페이지 프레임은 필요한데 100개를 줬다 하면 나머지는 낭비가 되는 거죠. 예, 너무 큰 메모리를 할당하면 낭비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 너무 많이 주니까 10개 페이지 프레임이 필요한데 하나만 주자. 너무 적게 준 경우죠, 이번에는. 너무 적게 준 경우에는 우리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시스템 성능이 낮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너무 크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 양을 예측한 값과 유사하게 적당히 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llocation Strategy 이야기였고요. 예, 다음은 Patch Strategy입니다. 예, Patch, 뭔가요? 예, 이 Patch, 우리 운영체제는 어떤 디스크 시스템이나 메모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를 저희가 가상 메모리에서 스왑 디바이스에 있는 저희가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 여기 스왑 디바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 그리고 얘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메모리의 얘를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언제 메모리로 가지고 올 것인가 언제 적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Patch, Patch Strategy입니다. 자, 언제 가져오면 되죠? 예,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죠. 필요할 때 가져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죠. 자, 그게 바로 Demand Patch입니다. Demand, 요구할 때죠. 요구할 때 가져온다. 또는 Demand Paging이란 용어로도 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참조하는, 필요할 때 참조가 이루어질 때 가져오는 방법, Demand Patch이고요. 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화빵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화 카페 같은 데 갔으면은 자, 여러분이 가서 처음에 만화책을 몇 권씩 들고 오시나요? 네, 어떤 분은 3권, 어떤 분은 4권, 이렇게 들고 오겠죠. 뭐 한 권만 들고 오는 분도 있을 텐데요. 보통 그래도 한 3, 4권은 들고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만화책을 나는 한 번에 한 권밖에 안 보는데, 3개나 4개를 들고 오시나요? 네, 여러분은 자신을 알죠. 내가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없다. 앞으로 얘랑 얘를 계속 볼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한 번 가지러 갔을 때 적당량 가지고 와서 다음에 볼 것을 대비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 앞으로 읽을 것을 예상해서 안티스팩토리죠. 예상해서 가져오는 방법 또는 더 많이 사실 쓰이는 용어는 이 프리페이징이거든요. 미리 가져온다죠. 프리페치 또는 프리페이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얘를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자, 저희 만화빵 예제처럼 내가 앞으로 얘를 볼 것 같으면 다른 말로 하면 참조될 가능성이 높으면 얘를 미리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여러 번 만화책을 가지러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즉, 페이지 폴트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성공했다면 내가 얘를 읽을 것 같아서 미리 가져다 놓았다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죠. 자, 이렇게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데 반면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갑자기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갖다 놓고 다른 애, 다른 만화책을 가져와야 되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예측이 실패했을 때는 오버헤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커널이 개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티스펙토리 패칭 또는 프리 패치 방법은 우리가 예상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히트 레이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게 두 가지 방식의 패치 방법이 있고요. 패치 스트레티지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OS에서는 대체로 디멘드 패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안티스펙토리 패치 또는 프리 패치 방법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예측을 잘못하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디멘드 패치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안티스펙토리 패치 또는 프리 패칭이라는 걸 배우느냐 라는 것을 의문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죠. 자, 저희가 가상 메모리를 배우면은 또 이것도 왜 배우냐 싶겠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 하나는 작게 보면은 얘도 하나의 일종의 OS죠.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작업들을 막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의 만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뭐 디스크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놓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 A를 읽었다면 B를 읽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이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왜? 내가 알고리즘을 짰으니까 내가 잘 알 거예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요 사이에 프리패치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나 프리패치 기법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연구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프로그램 짜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더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짜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바로 비전공자와 저희 비전공자와 저희 전공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프레이스먼트 스트레티지입니다. 자, 어디다 가져다 놓을까? 배치 전략이죠. 자, 이것은 저희가 앞에 강의들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퍼스트 핏, 베스트 핏, 워스트 핏, 넥스트 핏 어디 공간이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으면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 저희 페이지와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에서 열심히 살펴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페이징 시스템에서 사실 이 전략이 불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앞에 했던 강의들에서 픽스드 파티션 또는 베리어 파티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자, 그거를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레테지입니다. 자, 얘는 무언가 했더니 무언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프로세스 I에게 공간이 3개 할당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아서 모든 공간이 다 차있는 상태인데 D가 필요해요. D가 필요하면은 나에게 할당된 공간이 D를 가지고 올라와야겠죠. 자,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줄까요? 누구를 빼내고 넣어줄까요? 즉, 얘가 들어오려면 한 명과 교체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누구랑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레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아마 두 개의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얼로케이션 기법에 따라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레테지가 어떤 개념 리플레이스먼트가 어떤 개념인지만 잡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구요. 자, 다음 클리닝 스트레테지입니다. 자, 뭔가 치운다 갑자기 왜 나오는지 궁금하죠. 저희 하드웨어 컴포넌트에서 비트 벡터 얘기할 때 업데이트 비트라는 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다른 이름으로 더티 비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뭔가 값이 바뀌었을 때 이런 더티 비트라고 이야기를 했었구요. 자, 이 더티한 거를 치우는 겁니다. 더티한 걸 치우는 스트레테지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 업데이트 비트 또는 더티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여기 스왑 디바이스에 이 올렛 페이지가 있구요. 얘가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희 프로세스들은 여기다가 작업을 합니다. 얘의 뭔가 값이 바뀌었겠죠. 이때 우리 더티 비트가 1이 되는 거구요. 자, 그렇다면은 자, 현재 얘가 바뀌어 있으면 이 데이터와 이 스왑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가요? 예, 다르죠. 얘와 얘는 현재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가 바꾼 내용을 여기다도 반영을 해줘야 될 거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자, 라이트백이라고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스왑 디바이스에 쓰는 거를 라이트백이라고 했구요. 자, 클리닝 스테이지 자, 더티한 거를 클리닝하는 이게 바로 라이트백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 언제 이 라이트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클리닝 스테이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얘가 페이지가 페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서 나올 때 메모리에서 나올 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구요. 저희가 패치 스트레티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클리닝도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썼는데 데이터를 썼는데 자, 얘는 이제 안 바뀔 거야 얘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면은 뭐 그, 바뀌지 않고 얘는 앞으로 읽기만 할 거야 라는 걸 알면은 읽는 동안 여기다 갖다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예측, 더 이상 변경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미리 라이트백 하는 방법이 안티스팩토리 클리닝 또는 프리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읽는 중에 프로세스가 읽는 중에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나중에 실제로 밖으로 나올 때 라이트백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안 쓸 줄 알았는데 안 쓸 줄 알고 여기다 썼는데 어, 쓰다 보니까 또 여기다 또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또 써야 되죠.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예측이 성공을 하면 오버헤드가 사라지지만 예측을 실패한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더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OS는 디멘딩 클리닝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같은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예측이 실패했을 때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그 예측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디멘드 클리닝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런 프리패칭이나 프리클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로드 컨트롤 스트레칭입니다. 자, 로드 뭐죠? 저희 컴퓨터 시스템에서 로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하라고 번역이 되죠. 자, 얼마나 일을 많이 떠맡았는가 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부하 컨트롤입니다. 자, 저희 시스템에서 부하는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였죠? 시스템에 들어온 프로세스의 수였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많이 들어오면 로드가 큰 걸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100가지를 시키면 로드가 큰 거죠. 근데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으면 로드가 작은 거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의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조절하는 전략을 로드 컨트롤 스트라이티지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얼로케이션 스트라이티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개의 프로세스를 가질 때와 죄송합니다. 100개의 프로세스를 가질 때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질 때에 얼로케이션 스트라이티지도 마찬가지로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얘와 연계가 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답은 적정 수준이겠죠. 적당히 입니다. 자, 근데 뭐가 적당하냐라는 건 또 많은 것을 고려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얘가 적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너무 낮게 다른 말로 하면 저부하 상태로 만들면 내가 100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10개만 주면 어떻죠? 예, 90을 낭비하게 되죠.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요. 스루픈 면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효과를 아, 성... 어... 저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반면에 내가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1000개를 주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바로 부하가 높은 거죠. 예, 고부하 상태에서는 제한된 100개의 자원을 1000명이 쓰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게 되고요.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쉽게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 스루프트 성능 지표 중에 시스템 퍼포먼스 지표 중에 스루프트 처리량이죠. 처리량을 성능을 지표로 뒀고 자, 이쪽이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증가한다. 즉, 부하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로 부려보면 처음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처음, 처음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까지는 이를 주면 줄수록 스루프트이 더 높아지겠죠. 자, 증가하다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면 얘가 이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플랫트 플랫트 어... 고원 상태라고 하고요. 뭐 고원처럼 생겼나요? 자, 여기는 이제 어... 적정 수준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적정 수준에서는 최고의 스루프트를 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더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스루프트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어...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요청을 하니까 어... 페이지 폴트가 심하게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페이지 폴트 되게 비싼 연산이라고 했었고요.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쓰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도 나오죠. 자, 쓰레싱 현상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도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쓰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고부하로 가면은 쓰레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어... 기억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 쓰레싱 현상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체험이 가능하냐면요. 자, 여러분 어... 한글 깔려 계시죠? hwp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얘를 엔터를 5초간 눌렀다가 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가 버벅이기 시작할 거고요. 창이 안 뜨다가 갑자기 뜨면서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고 마우스가 버벅거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쓰레싱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어요. 영상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재미를 느껴보시고 컴퓨터를 껐다 켜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저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살펴봤고요.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고 저희 이번 강의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본 것 중에 얘를 아직 자세히 안 살펴봤죠.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라이테지 교체 기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네, 글씨를 좀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네, 넥스트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죠. 자, 재밌는 내용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고요.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OS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보다 빨리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